뉴스에스크는 매일 뉴스 말미에 날씨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27일에 방송한 날씨 코너가 갑자기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먼저 당시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1이 있습니다. 1, 오늘 서울은 1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날 하늘은 어떻게 보일까요? 지금 보시는 건 경복궁과 부각산입니다. 멀리 있는 산들이 손에 닿을 정도로 정말 선명한데요. 이번에는 잠실 대교입니다. 강남에서 강북을 바라본 모습인데 오늘 서울은 가시거리가 50km 가까이 튀었습니다. 이달 들어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시면 설 연휴가 끝난 뒤부터 2주째 나쁨인 날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 눈비가 자주 내린 덕분이기도 한데요. 내일도 공기질이 깨끗할 점화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은 MBC가 날씨 코너를 통해서 민주당 선거운동성 방송을 했다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방송에 나온 파란색 숫자 1이 누가 보더라도 무언가를 연상하기에 충분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에서 나온 미세먼지 보도가 선거 캠페인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대뜸 기상캐스터만 한 크기에 파란색 숫자 1이 등장하더니 연신 숫자 1을 외쳤다면서 선거를 코앞에 두고 나타난 파란색 숫자 1은 누가 보더라도 무언가를 연상하기에 충분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현재 의석수 기준에 따른다면 오는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투표용지에서 1번 기호를 받게되고 민주당의 상징색은 파란색입니다. 국민의힘은 MBC의 일기예보 방송이 선거방송 심의 규정에 공정성과 사실보도조항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MBC 일기예보에 사람 키보다도 큰 파란색 1 대신에 같은 크기에 빨간색 2로 바꿔놓고 생각해봐 주십시오. 미세먼지 핑계로 1 넣었다고 하던데요. 2를 넣을 핑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찾으면. 예를 들어서 어제보다 2도가 올랐다, 이런 정도면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골적인 국민의힘의 선거운동 지원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한 위원장은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면서 국민들께서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그렇다면 그제 뉴스데스크 날씨 보도에서 1위라는 숫자를 부각해서 내보낸 이유가 뭐였는지 그 제작 경위를 노경진 기후환경팀장이 전해드립니다. 여느 2월과 달리 미세먼지가 젖고 공기질이 깨끗한 날이 계속된다 싶더니 실시간으로 대기 정보가 전송되는 국립환경과학원 에어코리아에 그제 27일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 최적값이 3제곱미터당 1마이크로그램까지 떨어졌다고 나타났습니다. 자치구별로 살펴봤더니 강동구와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등 서울 곳곳에서 오전 시간대 초미세먼지 농도가 1위 기록된 겁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2월에 초미세먼지 농도 3제곱미터당 1마이크로그램이 올 2월처럼 자주 관측되는 건 드문 일입니다. 게다가 최근 겨울 날씨가 춥지 않으면 미세먼지라는 뜻의 3한, 3위로 불려온 곳에 비하면 더욱 눈에 띄는 수치였습니다. 뉴스데스크 날씨코너 기획회의에서는 이를 부각해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날씨 정보에 그날의 초미세먼지 농도 극값을 내세우는 건 종종 해왔던 일입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 최적값이 1마이크로그램에 불과할 정도였습니다. 공기질이 좋으면 최저치를. 평소 대비 4배가량 높은 98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공기질이 나쁘면 최고치를 인용했습니다. 최근 MBC 뉴스 데스크 날씨코너는 언 리얼 엔진 5라는 최신형 3D 컴퓨터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보다 생동감 있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날도 숫자 1을 입체감 있게 구현하고 기상캐스터도 이를 강조하는 움직임을 취했습니다. 색상은 환경부에서 낮은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파란색을 입혔습니다. 환경부 표에 따르면 농도가 낮으면 파란색, 보통이면 녹색이다가 농도가 높아질수록 노란색,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뉴스데스크의 기존 날씨코너에서도 이 색상들을 적용해왔습니다. 황사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미세먼지는 통상 초미세먼지를 의미하고 주의보나 경보, 비상저감조치 등도 초미세먼지 기준이기 때문에 이를 미세먼지로 통칭했습니다. 환경부 역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아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라고 부릅니다. 날씨에서 숫자 1이 사라진 뒤에는 27일 서울 시내의 맑은 대기지를 보여주는 CCTV 화면들을 내보냈습니다. 또 2월임에도 서울이 2주 이상 초미세먼지 나쁨 단계를 보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전하고 이는 이번 겨울에 병령과 다르게 눈, 비가 너무 잦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뉴스데스크는 2024년 2월 27일의 날씨도 과학적이고 유용한 내용으로 충실히 전달하고자했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MBC가 평일 오후 2시에 방송하는 뉴스외전 스튜디오에는 숫자 2가 커다랗게 떠 있습니다. 뭔가 다른 게 연상되시나요? 1이라는 숫자, 무수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의 이번 날씨 보도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뉴스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날카로운 비판과 질책을 경청하고 더 좋은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건 저를 포함한 언론 종사자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하나의 뉴스를 어떤 맥락으로 해석하는가 역시 시청자의 몫이자 권리입니다. 다만 전혀 관련 없는 날씨 정보에 정치라는 프레임을 씌워 사실을 곡해한 이번 사례는 매우 뜻밖이고 그래서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MBC 뉴스의 신뢰성에 타격을 입히려는 이런 시도에 유감을 표합니다.